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구루님이란 이름으로 작가와 유튜버로 활동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김지우 씨를 만나봅니다. 김지우 씨는 장애인이라서 안 된다는 편견에 맞서 일반 학교에서 수학여행 수련회 등을 빠지지 않고 참여했고 대학에서는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식당 지도를 직접 만드는 등 세상이 장애인을 위해서 바뀌길 기다리지 않고 변화를 주도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호주에 교환학생으로 선발돼서 다녀왔는데요. 처음으로 음식도 하고 빨래도 하면서 장애인에게 자립이란 무엇인지도 느꼈다고 합니다. 구루님 김지우 씨는 장애인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지금도 나이 어린 동생들이 자신이 어릴 때 했던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여전히 해야 할 일이 해야 할 말이 많다고 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구루님 김지우 씨 지금 만나봅니다. 김지우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네. 구루님 불러야지 또. 채널의 팬클럽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구루님이 나옵니다. 네. 구독자분들께서. 굉장히 지금 아직 대학교 4학년이지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열심히 즐겁게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이제 대학교 4학년이죠? 네. 네. 서울대학교. 네. 맞습니다. 네. 네. 뭐 전공하고 있어요? 아. 전 사회학과고요. 네. 정보문학이라는 연합전공도 전공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왜 그쪽 전공을 또 택하게 되셨어요? 아. 사회학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무래도 학생 때부터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네. 원래는 미디어학과나 언론정보학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는데 조금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영상 제작도 물론 있지만 네. 그 내용 그러니까 사회를 조금 더 알아가고 어떤 사회 문제라든지 불평등에 대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회학과를 가게 되었고요. 또 정보문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앱 만들거나 게임 만들거나 영상 만드는 거 이렇게 좀 창작물 제작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딱 그런 학과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적성에 잘 맞다. 이건 내가 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두 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좋은 학교지만 조금 걱정이 됐던 게 그 학교가 굉장히 산이 높은데 맞아요. 어떻게 다니는데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학교뿐만 아니라 또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려면 또 학교 주변도 다니게 되고 그러는데 힘든 점들이 좀 많이 있죠. 사실 입학하기 전에 가장 큰 걱정이 캠퍼스였어요. 워낙 넓기로 유명한 학교고 마을버스가 돌아다니기로 유명한 맞아요. 학교 안에서 버스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다 학교다 보니까 내가 여기 다닐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집이랑 멀었기 때문에 기숙사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혼자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다가 들어갔는데요. 실제로 어려운 점들이 많았고 아직까지도 저희 학교가 개선해야 될 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셔틀버스에 저상버스가 한 데도 없어서 그럼 버스를 어떻게 타요? 버스를 못 타죠. 그럼 그냥 실차로만 다녀야 돼요? 네. 마을버스는 저상버스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학생들 등교하거나 학교하는 시간에 너무 꽉 차니까 탈 수가 없고 셔틀버스는 저상버스 설치를 한 20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학교가 하지 않아요. 이 자리를 비로소 약간 고자질을 좀 해보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하는데 네. 그렇게도 하고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1학년 때는 좀 친구 관계도 맺고 선배들하고도 좀 잘 짓내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걸어서 30분은 나가야 식당이 일단 멀고 있고 되게 좁고 또 계단이 많은 식당들이어서 정말 식당을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하면서 했던 게 서배공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서배공? 네. 이게 이제 서울대학교 베리어프리 환경을 위한 공동행동이에요. 베리어프리 환경을 만들기 위한 네. 공동행동에서 서배공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해서 이제 같이 모인 학생들이랑 식당을 다 조사를 했어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 자주 가는 낙성대역, 서울대입구역, 샤로수길 이렇게 세 구역 식당을 다 조사를 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식당들만 모아서 지도 만드는 것도 했었고 와. 그래서 저기 몇 군데나 되던가요? 좀 늘어났나요? 거의 한 5% 정도밖에 없었고요. 전체 식당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말씀하신 거 좀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복지관과 협업을 해서 총 32곳의 가게에 경사로를 까는 사업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비용을 사업주들한테만 저기하면 맞아요. 사업주들이 힘드니까 이렇게 시설을 하면 이거는 좀 정부에서 보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안타까운 점이 저도 서배공 활동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은 너무 개인의 선의로만 의지하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그 사장님이 하고 싶으면 그 사장님이 돈을 내서 어떤 해야 되고 사장님이 원하지 않으면 그냥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이런 환경인데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걸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누군가의 어떤 마음으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책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또 영세한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사해봤을 때 몇 군데 정도나 있던가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서울대 인근 식당. 한 50곳 정도 있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디냐 싶어서 이걸 다 지도로 만들어가지고 학교에다가 많이 배포를 했고 실제로 이제 이후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밥약이라고 하거든요. 그 밥 약속을 밥약이라고 하는데 다 지려요. 요즘은. 네. 밥약할 때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 이렇게 또 말을 해주고 또 그게 저희 학교 학생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관악구에 계신 주민분들도 이용할 수 있어서 뭐 휠체어 타는 아버님 모시고 식당을 찾았는데 너무 잘 갔다 왔다. 네. 라는 얘기도 들었어서 굉장히 또 힘이 됐습니다.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나서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 분들이 그 혜택을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책을 여러 권 내신 분이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해드렸어요. 몇 권 냈어요? 지금? 네. 총 세 권 작업했습니다. 어떤 책이시죠? 첫 책은 제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은 산문지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네. 라는 책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어린이를 위한 동화책 오늘도 구르는 중을 썼고 가장 최근에 나온 따끈따끈한 신작은 이제 우리의 할버는 하치가 아니야 라는 인터뷰집을 썼습니다. 뭐 다양하게 썼네요. 산문지 동화책도 쓰시고 인터뷰집까지 내셨어요. 자 그럼 이 책들은 어떤 얘기를 썼는지 궁금한데 먼저 첫 번째 냈다는 산문지 하고 싶은 말이 많고요. 구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제가 책을 쓰게 될 줄도 몰랐고 글 쓰는 걸 되게 무서워했어서 책 쓰는 걸 계속 고사했었어요. 여러 가지 제안이 왔을 때 근데 이제 너무 좋은 편집자분을 만나서 책을 작업하게 됐고요. 사실 첫 책을 쓸 때까지만 해도 두 번째 세 번째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여기 다 써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책을 처음에 쓸 때는 아직 애를 안 낳아봤습니다만 산고에 비유하더라고요. 아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도 애를 안 낳아서 모르겠지만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이 책이 의미가 있어야 되는 생각도 하고 해서 정말 제 얘기를 다 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들 그래서 크게 이제 가족 그리고 사회, 여성, 학교 파트로 나눠가지고 있었던 일들을 쓴 책이었는데 이것도 되게 많이 사랑을 받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는 오늘도 구르는 중 오늘도 구르는 중 이거 동화책을 왜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늘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자꾸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나고 지금 아이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장애를 좀 더 이해하고 좀 장애 때문에 어떤 많은 어려움이 안 생기는 환경에서 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있었는데 어린이 책을 작업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아서 초등학교 4학년인 나의 시점에서 쓴 책이고요. 기본적으로 제 이야기에서 바탕이 되었는데 조금 더 어떤 용감하고 씩씩한 어린이로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 이때 내가 이랬으면 좋았겠다. 혹은 이때 내가 이런 어른을 만났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담아서 쓴 픽션 책이고요. 결국에 이걸 썼다는 거는 이걸 보는 어린이들 중에 만약에 장애가 있다면 조금 더 본인의 장애에 대해서 이상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아이들을 또 이 책을 쓰기 전에 또 아이들 만나서 같이 휠체어 타는 아이들 만나서 얘기 나눠볼 기회도 있었나 봐요. 그 책을 쓰기 전에 제가 먼저 휠체어 꾸미기를 하면서 이것도 나만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즐겁고 단순히 뭐 보기 예쁘다가 아니라 이걸 꾸미면서 너무 내가 내 휠체어를 뭔가 애착이 생기는 경험들을 하니까 나도 어렸을 때 이걸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기분이 들어서 어린이들을 모아서 이거 같이 했었어요. 세 달 동안. 어린이들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학습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휠체어를 그리는 걸 했고 그걸 그대로 제품으로 만들어서 거기 위에다가 또 막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활동들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걸 딱 장착을 하고 모델이 되어보는 이런 워클샵 같은 걸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또 옛날에 저를 조금 치유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친구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빨리 가서 친구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했는데 휠체어랑 어떤 자랑 휠체어를 내가 부러워할 거다. 이런 말을 진짜 쉽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어린이를 위한 활동을 계속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또 그림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뷰집을 내셨어요. 우리의 활보는 사치가 아니야. 어떤 분들을 만나신 거예요? 6명의 장애 여성분들을 만났는데요. 공동점이 있다면 다 휠체어를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린이 책을 쓸 때는 저의 과거를 좀 생각하면서 썼다면 제 미래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전히 말해주는 사람 많지 않고 제가 뭔가 보고 배울 사람도 찾아보고 싶고 한 마음이 들어서 10대부터 60대까지 여성분들만 모아서 그렇게 6명이고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그렇게 다 모아서 정말 제가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간이었고요. 예를 들어 자취하는 경험부터 시작해서 임신, 출산, 육아 해본 경험이라든지 임신, 출산, 육아 경험 그거는 이제 못 겪어봤잖아요. 네, 못 겪어보고 너무 여성 장애인이 어떻게 출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는 너무 없으니까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60대 분 같은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어떻게 현명하게 나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여쭤보고 하면서 좀 저의 미래를 그려봤던 그런 책입니다. 굉장히 의미 깊은 인터뷰였을 것 같아요. 이 연령대별로 휠체어를 타는 동생들 또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고 뭘 느끼셨는지요? 이렇게 마음 담아서 공감할 수 있는 상대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특히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중에 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신체적 어려움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건 많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익숙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안경 쓰는 사람들도 안경 쓰면은 별로 시력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듯이 저도 제 몸에 대해서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오히려 어려운 점은 죄가 앞으로 어떻게 클지 그런 게 워낙 또 장애를 가진 특히 여성분들한테 롤모델이 많이 없다고 느껴져서 내가 이런 걸 알려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도 얘기 들으면 정말 그냥 계속 용기가 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니들이 해보니까 되더라 뭐 무서워할 거 없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되게 용기를 갖게 되는 작업이었어요. 그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경험도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궁금해요. 이제 나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은 왜냐면 그거 안 하겠다는 젊은 상태가 많잖아요. 저는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과 내가 그냥 모르고 주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서 그냥 나는 못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너무 큰 어떤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얘기 너무 들어본 적이 없고 산부인과 갔을 때 검진 받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힘들고 저는 그런 의자나 이런 게 제 몸에 맞지가 않으니까 그랬을 때 그냥 마냥 나는 몸이 불편하니까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 거야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또 특히 그 임신, 출산, 육아를 말씀해 주셨던 분이 뇌성마비였어요. 저도 뇌성마비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 이게 내가 어떤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구나. 근데 이 언니가 나에게 가능하다는 걸 알려줬구나. 이런 마음이 좀 들었죠. 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네요. 그 이후의 선택은 뭐 나중에 생각해 보겠지만 네. 그렇죠. 이제 뭐 불가능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아 정말 어쩌면 이렇게 똑부러지게 자기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하는지 저보다 나이는 훨씬 어리지만은 제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다는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 어제 호주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스무 살에 처음으로 지하철을 혼자 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혼자 호주를 가게 됐는지 네.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사실 스무 살에 지하철 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해요. 웬낙 여태까지 억눌려왔던 거를 이제 막 폭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드는데 어쨌든 제가 호주에 간 계기는 정말 평범하게 그냥 교환학생을 원래부터 가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학교에서 이제 계절 교환학생을 가면은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서 어? 지원해야겠다. 되면 가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질러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디 다녀왔어요? 저는 호주 멜버른에 있는 디킨 대학교 에서 있었고요. 짧았어요. 얼마 동안 갔다 왔어요? 3주밖에 안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한 달 정도를 혼자 호주를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했어요. 혼자 여행도 가고 걱정이 무지 많이 됐을 것 같은데 부모님도 굉장히 걱정하셨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사실은 뭐 아무 생각 없이 되겠지 안 되면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 이 마음으로 그냥 질러본 건데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저를 되게 독립적으로 키우신 건 사실이지만 걱정도 많으세요. 그래서 호주에 어떻게 혼자 보낼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또 엄마 말을 잘 듣는 딸은 아니여서 그냥 갔습니다. 보니까 휠체어 타고 캐리어 끌고 네. 혼자 간 거죠? 네. 이야 진짜 용감하네요. 캐리어도 많이 놓쳤어요. 제가 손에 힘이 없어서 캐리어를 못 끄는데 이것도 그냥 짐이 많으니까 캐리어를 가져가야지 놓치면 누가 주워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주워주더라고요. 휠체어 타고 입성한 호주 대학교의 첫 인상은 어땠는지요? 일단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때가 1월이니까 한국은 한창 추울 때인데 거긴 여름이잖아요. 그게 너무 일단 행복했고요. 네. 근데 캠퍼스를 다니면서 좀 놀랐던 거는 어떤 접근성에 대한 고려가 정말 잘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도 정말 발전하고 있고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어떤 특히 기숙사에서 전 되게 놀랐던 게 그 주방에 가봤더니 네. 한쪽 싱크대에는 그냥 일반 싱크대 또 한쪽 싱크대에는 하부장이 아예 없는 싱크대인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휠체어를 타고 그냥 들어가서 앉아서 설거지도 할 수 있고 요리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런 되게 사실은 되게 사소한 건데 그런 게 저는 하나하나가 장애인이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바꿔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네요. 너무 그런 게 신기하고 요리나 빨래를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 해봤는데 처음 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빨래가 대학교 다닐 때도 서울대에서도 기숙사에 있었는데 거기서는 빨래를 직접 못했나요? 네.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오셔서 도와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장애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내 손 닿는 데 있다면 나도 내 삶을 꾸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겼고 빨래를 처음 했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건조가 다 됐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칼럼도 썼었는데 네. 건조가 다 된 빨래에서 나오는 그 증기 냄새랑 어떤 따끈따끈한 느낌? 이런 게 되게 좋았고 물론 이제 빨래를 매일매일 일로 하려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겠지만은 저는 이제 처음 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감상이 되게 남달랐고 남달랐고 또 저를 되게 돌보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뭔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장을 봐서 하는 것들 내가 내 옷을 빠는 것들 이런 것들도 되게 귀찮은 일일 수도 있지만 스스로 했다는 성취감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이게 씻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사실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대단한 일이고 그래서 오히려 늦게 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사서 일찍 고생 안 하고 이제부터는 귀찮아지겠지만 이렇게 느낌도 느끼고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빨래 성공하고 이제 요리까지 도전하게 된 거예요. 잘하는 요리가 혹시 있어요? 요리는 잘 못하고요. 그냥 호주에서 많이 해먹었던 건 알배추찜을 많이 해먹었습니다. 배추 사다가? 알배추가 맛있더라고요. 제일 손이 안 가는 거 같아요. 들켰네요. 건강식이니까. 네. 좋죠. 이 얘기를 들으면 좀 속상한 게 아니 호주 기숙사에서는 됐던 게 왜 한국 기숙사에서는 못했을까 이게 저는 되게 속상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여행하면 되게 힘들지 않아? 하는 생각,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오히려 먼 타지에 갔을 때 더 편한 경험들도 생겨요. 어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사소한 빨래나 어떤 신변 처리 같은 것들 그래서 내가 내 나라에서도 이렇게 마음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대중교통도 버스도 다 저상버스로 돼 있나요? 네. 다 저상버스고요. 버스의 거의 절반이 휠체어석이어서 그런 어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그게 정말 좋은 게 사실 휠체어가 편하면 다 편하다고 하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그냥 어떤 유아차 끄시는 분들도 거기에 주차를 해놓고 아니면 어르신분들도 앉으시기도 하고 휠체어가 오면 좌석을 접기만 하면 휠체석이 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용하고 버스 타는 게 저는 한국에서 제일 무섭거든요. 너무 시선도 많이 느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근데 거긴 너무 자연스러운 풍경이어서 그런 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좀 급해가지고 눈치가 보이죠. 맞아요. 근데 저도 한국 사람이어서 너무 급해요 마음이. 그래서 저는 막 아빠랑 있을 때는 그냥 막 버스 올라오고 이랬는데 기사님께서 어? 경사로 내려주면 그걸 이용하라.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고 우리도 편하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가지고 아 진짜 다르구나 생각도 들었고 사람들도 되게 느긋해서 다들 인사하고 내리거든요. 기사님한테 뒷문으로 내리는데 그래서 어? 이런 문화성이 다르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 선진국의 기준이 국민소득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소득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이웃 시민들을 얼마나 챙길 수 있나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장애인들이 자립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기준일까요? 저는 이게 되게 장애인계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거긴 한데 자립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자니까 뭔가 다 혼자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자립에 실패한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정말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맞아요. 우리가 인간이 공동체에서만 살 수 있는 생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연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연립? 네. 기대서 사는 삶에서 저는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고 장애인한테 있어서도 분명히 어떤 사회 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있죠. 저는 그거는 너무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랬을 때 도움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자립하지 못한 건 아니다. 내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고 그걸 잘 요청하고 그걸 또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충분히 자립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은 그게 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 사회에 좀 그런 거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자립의 개념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확장이 되어서 정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스스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걸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립이라는 말을 이제 조심했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립이라는 말이 훨씬 더 좋네요. 네. 따뜻하고 되게 좋죠. 네. 좋습니다. 혼자 호주 여행도 갔다 오고 호주에서 공부도 하고 말씀을 쭉 나눠보니까 김지우 씨는 성격도 활발하고 부모님도 굉장히 당당하게 지우 씨를 키우셨는데 여러 조건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좋았던 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항상 운이 좋았다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장애인들이 지우 씨 같지는 않을 거예요. 성격도 다르고 좀 소극적인 분들도 계시고 또 가정인 편이 어려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 있어요. 장애라는 어떤 핸디캡을 갖고 있는데 더 힘든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그런 얘기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뭔가 말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뭔가 그런 어떤 제가 조언이나 어떤 걸 할 위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제가 콘텐츠를 만든 사람으로서 혹은 작가로서 늘 잊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이루는 많은 것들이 주변 사람들 혹은 어떤 제가 가질 수 있었던 어떤 운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랬을 때 그걸 잊지 않는 창작자가 돼야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 와서 내가 똑똑해서 이뤄낸 거가 아니고 되게 많은 것들이 맞물리면서 발생하는 것들이니까 나도 누군가에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되게 그런 어떤 맞물리는 순간을 잘 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했을 때 다시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도록 열심히 성장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꼭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 혹은 내가 밝아지고 좋은 위치로 올라가야 되라는 생각보다는 뭔가 나로서 어떻게 하면 존재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으려면 내가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좀 장애를 잊는 거대를 보기다 포장하려는 경향이 좀 있죠. 네. 컨텐츠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대학교 4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지금 유튜버를 하고 있지만 미래에 대한 고민도 많을 것 같고 한데 앞으로 장래 꿈은 뭔지 어떤 일을 해보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학생이라서 되게 많이 봤는데요. 되게 좀 실추어 숙제 같죠? 약간 그 명절에 어른들이 네. 맞아요. 놓고서 뭐가 되는데 이런 결혼을 언제 하니 느낌이긴 하지만 전 정말 아무 생각이 없고 여전히 취준, 정말 취준생이기도 하죠. 4학년이니까 취준생이기도 하고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여전히 고민하고 방황하고 있는 그냥 사람이고요. 그랬을 때 저는 늘 그건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 혹은 어떤 진로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확실치 않지만 네. 어떤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다. 크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은 정말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어서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하든 어디에 있든 굉장히 자기 역할 제대로 해내실 것 같습니다. 시끄럽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유튜버 불러라 구루님의 김지우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페ιο체험 감사합니다.